네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우리 지역 역사의 비하인드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전라도 천년야사 오늘은 박태건 작가 나오셨네요. 작가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사반세기만에 시집 출근하셨다고 저희 방송 출연하셨다가 오늘 출연하시게 되는 건데 그 사이에 또 책을 내셨어요? 네 사반세기만에 간신히 한 권 냈는데요. 또 다음 사반세기 하면 거의 유작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전업작가가 되었고 빵집 주인이 매일 빵을 만들어야지 사는 것처럼 작가는 계속 책을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나 연구하는 게 제 일이었다면 이제는 계속 문학이라는 걸 상상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관심 있었던 지역을 상상하는 그런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익산 문화예술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네. 이 시집은 아니잖아요. 네 뭐 에세이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좀 뭐랄까 문화 비평서 같은 개념인데요. 익산의 문화 어떤 현재 그리고 익산의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코너가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역사는 기록된 것들 승리자의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면 또 그 기록을 만든 또 사람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민중인들의 이야기.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그 이야기 좀 함께 나눠봤으면 싶은데요. 자 시작이 마흔이네요. 네. 마흔은 우리 전북 지역이 기록으로서 처음 등장한 국가의 어떤 명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 지역이 역사적으로 가장 화려했던 최고의 순간이 마흔이라서 마흔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아니 역사적으로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마흔이? 네. 사실 한반도의 시작이 삼한인데요. 진한 변한 마흔인데 그 중에서 마흔이 삼한 중에서 으뜸이었고 그 중에서 마흔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 익산 지역이 마흔의 어떤 수장이었다고 합니다. 마흔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삼한 국가니까요. 나라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은 그냥 부족의 연맹체다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당대에 우리나라 고대 국가의 정통성을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 마흔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마흔의 중심지가 익산이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흔 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사실은 중요성에 비해서 마흔의 실제 아직까지는 좀 선명하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대부분 문헌 기록으로서 나타난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요. 사실 마흔에 대한 기록은 우리나라 기록보다는 중국의 기록을 기본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흔의 이야기들은 무형 문화유산이나 아니면 유형유산 일종의 여러 가지 발굴에서 나온 것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추측하는 거고 그래서 문화계의 지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상상하는 거니까요. 아니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던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 역사학계가 남겨진 기록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여기에만 너무나 천착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역사는 보수적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하는 거고 그래야지 문학하는 저 같은 사람이 좀 들어갈 자리가 있으니까요. 아니 신화나 전승대에 오던 이야기 속에도 사실은 그런 기록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오래 지속되고 오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고요. 또 나중에 기록 발굴을 통해서 그런 근거들을 발굴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구술사예요. 오랄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사람들 어떤 전승대인 이야기는 전승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전승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 안에 있는 맥락들을 살피는 게 중요한 거지 너무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사실 이야기를 대하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 지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학과 역사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이야기를 풀어 가봐야 될 텐데 일단 앞에서 제가 마한이 국가입니까? 나랍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국가입니까? 아니면 정치연맹체? 어떻게 규정을 해야 돼요? 마한은 54개 부족의 연맹체라고 해요. 그런데 이 54개 부족이 다양한 특수성을 존중하면서 마한이라는 보편성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 마한의 실체가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말은 곧 54개 부족이 있다는 건 54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강력한 권한이나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로 묻힌다는 건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머지 가능성들을 다 포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애기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지금까지 익숙해했던 그 방식들만 사용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19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경험에 못한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대응책들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한도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4개 부족 연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기록이 있거나 있습니까? 네. 각 나라의 어떤 각 지역들 즉 익산만 해도 4개의 어떤 부족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거에 관련한 기록도 많아요. 그리고 각각의 어떤 약간의 다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54개 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정설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우리가 지방자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집권제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그런 부족 연명체. 이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화에서 약간 확장을 하자면요. 최근에 미얀마 사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70%가 범아족이라고 해요. 그런데 원래 범아는 135개의 부족과 300개의 언어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수의 범아족이 통치하면서 로윙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들을 탄압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 다른 상대적으로 다른 소수 부족들을 한마디로 억압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필요했던 건 서울 중심 중앙중심의 이야기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망하는 그런 거잖아요. 마치 아일랜드 대기근이 감자가 한 종류만 심다 보니까 전부 망해서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미국의 또 다른 문화를 만들듯이 단일 품종, 단일 어떤 이야기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을 살펴보는 건 단순하게 역사를 더듬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반추해 볼 대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만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니까 큰 나라 지배자는 신지라고 불렸고 그다음에 작은 나라는 읍차 좀 익숙치 않은 그런 부분인데요. 그냥 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고대 사회는 군사 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배를 했고 군사 귀족의 큰 부족들, 장수 병사들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이름들이 달라졌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소도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 소도는 죄를 저질러도 들어가면 한마디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신상한 곳이었다라는 건데 이 소도에는 그 소도를 다스리는 데는 청군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이 청군이라는 제사장이 소때를 세워서 그 안에서 소도를 통치했었고 이 말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물로서 소때를 세웠던 거예요. 소때에 한마디로 새 모양이 있는 거 새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니까요. 즉 농경을 중심으로 했던 마한이 하늘과 우리가 연결됐다라는 천신사상을 가지고 있던 자체 이것만 해도 마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장으로서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분화되고 또 전문적인 문화 세력이 마한에서 정착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소도, 천군, 군장이 어렸을 때 역사책에서 봤었던 소도라고 하는 것은 농촌 지역에 얼마 되지 않은 과거까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고 지금도 한마디로 당산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중거점,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마을을 지키는 마을 당산나무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목입니다. 그래서 이 신목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처럼 당산제의 어떤 전통이 소도의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전통이 꾸준히 남아있군요. 그렇죠. 사람도 의식 속에 있는 거고요. 자기의 어떤 마을을 지키는 그게 지금 없는 시대잖아요. 도시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되게 부평초같이 떠도는 그런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그런... 조심이 사라지네요. 그렇죠. 도시인들이 느끼는 그런 외로움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마한만 그랬습니까? 당시에 이제 사만이라고 했을 때 진한 변한이 있잖아요. 네. 여기도 좀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식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마한에는 소도가 있었고 다른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마한에 대한 기록이 더 많이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한의 소도와 청군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적이고 진한이나 변한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지 않았을까.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 기록을 못 봤으니까. 어쨌든 이런 사만의 중심지. 그러니까 사만의 대표 세력은 만이었고 이 마한의 중심지가 익산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마한의 중심지 익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익산에서 나왔거든요. 그 말은 금마라는 곳이 예전에 마한의 54개 부족 중에서 건마국이라는 부족이 있었던 데예요. 이 건마에서 이 마자에서 마한이 나온 겁니다. 즉 그만큼 마한을 대표하는 부족이 이 금마였다는 거고 기록에 보면 마한이 제일 먼저 일어나고 진한과 변한이 후에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사만을 대표하는 게 마한이었고 우리는 사만하면 똑같이 3분의 1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진한과 변한이 그 일부였다는 거죠. 즉 건마국이 있었던 익산이 이 마한의 어떤 대표 세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건마국 또 금마 이게 말 맞자 그랬죠? 네. 말이 많았습니까? 혹시 뭐 그 유래도 있나요? 글쎄요. 기록상으로 중국 기록에 보면 마한 사람들은 말과 소를 다룰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말 맞자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이라는 건 좀 신상한 동물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천신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하늘의 어떤 부족으로서도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익산 지역은 북으로는 미륵산, 남으로는 모악산 그리고 서로는 금강, 그리고 동으로는 노령산맥이 딱 잡고 있는 어떻게 분지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동에서 서로 반경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혜우 조건을 가지고 있고 평야지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문화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야지 문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문화 속에서 이 터전 속에서 마한의 어떤 세력들 그리고 마한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어떤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금마에 지금도 그 흔적들이 좀 남아있나요? 네. 금마에 가면 망관이라고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엄청나게 큰 옹관이 있어요. 옹관이 성인 남자 몇 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옹관이 있고 거기에 또... 옹관이라는 게 옹기로 만든 관이에요? 그렇습니다. 항아리를 두 개를 합쳐서 관으로 만드는 초기 분묘 양식인데요. 이 마한의 어떤 매장 품속과 진한 변화가 약간 달라요. 마한은 중국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같이 시작하지만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옹을 만드는 거푸집이 있어요. 정말 재미있는 게 마한 사람들은 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옹을 대신 더 귀하게 여겼대요. 그래서 서동설화에 보면 금이 주변에 깔려 있는지 몰랐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말 금마라는 말 자체가 금이 나오는 거고 김제 이런 것도 다 금이 나오는 지역에서 금자가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금광이 있었다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금을 귀하게 안 여겼다는 것은 그만큼 금이 흔해서 그렇습니다. 대신 옹을 귀하게 여겼고 옹을 만들던 거푸집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네. 그런데 한마디로 옹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까는 한마디로 거푸집으로 동시에 많이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건 일종의 캐는 것보다는 가공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금마에서 마흔사람이 더 높게 두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형문화유산으로는 기세배라는 게 있어요. 전주에서 기접놀이라든지 기놀이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농기 위에 꽁의 털 새털을 하거든요. 저는 그걸 이동식 소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하고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 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절을 하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유계질서 서열들을 만들어지는 하나의 고대였던 민방위 훈련을 여기에서 기세배를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도 무형문화유산으로 남아져 있고요. 그렇군요. 많은 유물과 민속들이 지금도 금마에 마흔의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앞에서 잠깐 익산이 이렇게 마흔의 중심지, 사만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됐던 배경을 좀 지리적 배경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밖에 혹시 익산이 사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장 큰 건 사실 폐쇄적인 공동체는 많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매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익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건 교통의 도시거든요. 지금도 국도 위로선과 그다음에 기차, 철도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호남선과 전라선이. 과거의 철도는 수로교통이었어요. 금광을 통해서 한마디로 서양 종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독교와 천주교가 금광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중국의 문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이 한마디로 익산으로 천도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거든요. 준왕의 남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철기문명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철기문명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익산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개방성과 포용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문화는 그런 개방성과 포용력이 있는 집단과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발전시킨다고 보는 거거든요. 융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딱 자기 걸 지키고 있으면서 아마도 주먹을 가지고 어떤 걸 제가 이 컵을 가지고 잡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걸 잡지 못해요. 새로운 걸 잡으려면 이걸 놔야 합니다. 익산 사람들이 그게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강을 통한 중국과 일본의 어떤 교역 백제라는 말 자체가 백가재해라는 말이거든요. 백계의 가문이 바다를 재피한다. 즉 해상국가였습니다. 백제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을 통한 문화교를들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을 얻었던 반면에 다른 내륙지역에 있었던 국가들은 그게 어려웠던 거죠. 그게 익산의 어떤 특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앞서 정치연맹체다. 부족연맹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고유성들이 살아있는 그런 체제였다. 지역의 고유성을 간직하면서도 고립되거나 폐쇄되지 않고 강, 주변 지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외부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또 그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이 사만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그 환경이 많은 사람들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주위 어떤 사람과 교류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디를 많이 돌아다니냐도 중요하거든요. 접하는 사람들은 경험한 것에서 상상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만의 중심지가 되었던 익산. 익산이 다시 왕도로 거듭난 건 백제 후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목받았다는 건 주목을 받으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사실 백제 무왕이 익산 천도를 했다라는 천도설이 요즘에는 많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그 전에 무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전전전 왕들의 제휴 기간이 1년이나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즉 나라의 통치자가 그렇게 자주 바뀐다는 건 불안정했다는 거고 그래서 뭔가의 어떤 영웅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부여해서 익산으로 천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만우와 백제는 오랫동안 서로 경쟁하던, 다투던 관계였죠? 그렇죠. 왜냐하면 백제는 한강 유역부터 시작했던 거고 만우는 기존의 세력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우의 정치 이념들을 백제가 많이 수용함으로써 백제가 만우 지역들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신라가 가야를 한마디로 병합한 것은 군사적으로 병합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흡수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느 정도의 어떤 투쟁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다음에 백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 백제 사람들은 자기는 부여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동부여, 제가 무슨 국사선생은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이전 내려온 사람이거든요. 즉 백제 사람들은 오래 걸어온 사람이고 멀리 왔던 사람들이에요. 문화라는 것은 멀리 걸어온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같은 지역에 계속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마한이 백제의 이념들을 어느 정도 수용한 거고 백제도 마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중중한 정치 공동체 즉 한 마디 54개 부족의 연맹책이었던 느낌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같이 결합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마한이 익산에 뿌린 씨앗이 백제 때에 와서 꽃을 피웠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익산 금마와 마한에 얽힌 이야기 오늘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는 서동설화를 둘러싼 비하인드 풀어주신다고요. 네. 서동설화말로 지금까지 전해준 이야기고 다양한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이상으로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되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도 천년야사 박태건 작가였어요.